굿모닝 일어나서 브렉퍼스트 먹으러 갑니다 오늘도 sunny day 이야 오늘도 맛있는 음식 먹자 파티네 먹자 파티 맛있게 먹어요 오늘은 비치데이 마야미 비치로 갑니다 수영은 못하지만 가서 바리라토 담궈봐야지 비치에서 봐요 이러는 재미있는 기주 정신다운 어디야 아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저기있네 여기 파라솔 2개를 빌려준다고 해서 무료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차가서 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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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자 3개 그 다음에 타라솔 하나 바닷가 앞에 이제 우리는 일관족을 즐기면서 구릿빛 스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바닷가로 돌아 봅시다 우와 대초다 찼다 시원하다 근데 한번 볼을 봅시다 미역이처 미역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약간 부천같은 느낌이 나지 않니? 약간 비버리 힐즈같은 조용하면서 그치? 근데 되게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크랩을 먹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서 오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무슨 일일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면접이 찍어줘, 태라가 보내게 아, 열심히 찍어요 아, 열심히 찍어요 여기 너무 잘 온 거 같아 지금 완전 멋쟁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여있고 부친 짠짝이 우리가 이렇게 오색 잘 익고기 다행이고 다섯 시에 딱 하나 남고 우리가 잡았잖아 너무 잘했고 맛있게 먹자고 오케이, 좋은 시간! 오 마이 갓, 여러분이 비지네 와우, 와우, 하이! 와우 와인 박스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당연히. 맛있는 거 먹어, 연정아. 마셔. 이 에어리아에 딱 몇 킨만씩씩 먹어. 사진을 안 찍었다. 안 되는데. 친구를 좋아주는 마음은 할 수 없어요. 오, 오동통통 살. 프랑스에서 나온 것만 샴페인이라 그래. 나라가 안 돼. 거기서 파는 샴페인이랑 여기서 파는 샴페인이랑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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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샵이에요. 가기 전에 샌드위치 먹고 갈려고요.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연정이가 좋은데 찾아가지고 거기 왔어요. 근데 되게 이쁘고 열심히 메뉴를 보는 중 We're gonna start with the Caribbean or Papus Advertiser What do you know, we're gonna take a walk. Okay, thank you. 물론 저녁때문에 되어있는 일은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오겠다며 아멘 아멘 이게 문어야? 예예 맛있겠다 오 마이 큐벤 푸즈 큐벤푸즈 이게 감자튀김이야? 아니 감자튀김 아니고 이거 물어 근데 거기서 파스카츄 아 진짜? 파스카츄하고 불러야 아프리콘이야 진짜 맛있다 파스카츄하고 불러야 파스카츄하고 불러야 파스카츄하고 불러야 파스카츄하고 불러야 파스카츄 파스카츄 파스카츄